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급에 숨어있는 진짜 세력을 찾아라. 세계에선 삼노기법과 함께하는 이상로 멘토의 진짜 수급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 목요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로 멘토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신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신없이 일주일이 가고 시장도 정신없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주 시장의 모습이 연출되고 그러면서 지수 자체는 커다란 박수권 안에 갇혀있는 형국이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내 정보가 왜 안 가지? 이 정보가 왜 이렇게 안 갈까? 내가 들고 있는 건 왜 이렇게 안 움직일까? 이런 생각들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때입니다. 왜? 바로 박수권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른바 이런 모습을 순환매 장세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기다림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작은 나무보다는 여러가지 숲을 좀 더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자성으로 우리가 숲을 임자를 어떻게 씁니까? 나무 세 개가 모여있는 모습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종목 한 개 한 개 나무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숲 자체가 건전하고 우거지면 당연히 내 종목도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욱더 좋다는 거죠. 남이 잘 돼도 박수 쳐주고 내가 잘 돼도 겸손할 수 있고 그런 자세를 좀 더 항상 그런 자세를 유념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1914.14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 0.03%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581.39포인트로 1.2% 다시 한 번 더 크게 고르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환율은 1,083원 30전으로 1원 10전이 다시 한 번 더 소폭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벤트 대회였어요. 바로 금리에 대한 이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동결 소식이 이루어졌다 그죠? 동결이 되면서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매도세가 꾸준히 나타나는 반면에 기간에 어느 정도 다시 소폭의 매수세가 시장을 강보화권까지 방어를 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금리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냐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경제이론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금리 자체를 조절을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통화량이 증가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라는 부분이거든요. 통화량이 또 중요한 부분은 바로 통화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순적인 영향으로 바로 경기가 부양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이 세 가지 조건에 전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민간 소비가 활성화가 됐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하면 금리를 인하되면 어떻게 돼요? 원화에 대한 가치가 다시 한 번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 통화량이 더욱더 많이 증가될 것이다 시중에 많이 풀릴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풀린 돈 자체가 여러 가지로 흐름 자체가 나타나겠죠.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경제학적인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가 인하될 것인지 동결이 될 것인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봤던 것이고 오늘이 금리가 동결됐다는 의미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보다 더욱더 인하를 시키게 된다고 하더라도 민간 소비가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경기의 자체는 금리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동결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장 큰 문제 민간 소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경기 위축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가장 적당한 모습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종목군들도 아무 종목이나 가지 않죠. 지금은 기대감이 있는 종목만 움직이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런 비성적인 경계 논리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같이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요. 지금 오늘 보시면 또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또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아 한국 경제가 예전처럼 좋은 모습은 아니다. 라는 부분이죠. 외국인들이 아 그냥 지수가 이 포인트니까 판다. 그렇게 팔지는 않습니다. 팔 때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 통계청의 자료는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산업동장 지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판단을 하고 외국인들은 매수와 매도를 선택하는 거죠. 왜? 바로 외국인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추세적인 상승과 하락 자체를 지켜보고 있다. 추세 모멘텀을 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하면 단기적인 매수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매수입니까? 장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코스피에서 기간이 들어왔는데요. 이 기간의 매수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간은 한 달에 한 번씩 뭘 맞춰야 되나요? 실적을 맞춰줘야 되죠.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회전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 회전을 돌리려면 코스닥 종목이 좋습니까? 코스피 종목이 좋습니까? 코스피 종목이 나쁘죠. 코스닥 종목이 좋습니다. 왜? 덩치가 작기 때문에 잘 움직이죠. 사는 만큼.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코스피에서 왜 기간이 샀을까요? 아,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는구나. 순환배 장세가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누구다? 기간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기간의 저가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팔고 딴 종목을 사잖아요. 그럼 또 그 종목은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 내가 팔았던 종목이 올라가는구나가 된다는 거죠. 어차피 순환배 장세입니다. 한 번씩 다 들어주는 장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포지션을 좀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아, 이 종목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있고 기간도 있고 주포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어야겠다. 곧 오를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누굴 믿고요? 저를 믿지 마시고 바로 주포를 믿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한 번 같이 볼게요. 자, 코스닥에는 오늘 양매수세가 붙었어요. 어제 오늘 양매수세가 붙는 와정이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외국인과 기간이 양매수세가 붙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어디 업종을 조금 샀는지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약업종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업종을 샀어요. 아, 외국인들이 흐름 자체를 읽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왜 디지털 컨텐츠, 컨텐츠 유통을 살까? 예, 우리나라의 강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고 있다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컨텐츠 유통이 2015년에 키가 될 수 있다.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연초부터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한쪽에 다른 개별주의 열광을 할 때 이미 외국인들은 저가에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뭐를요? 컨텐츠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제약을 또 잡아놓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이슈는 안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유스가 있을 때는 이미 늦은 타이밍이 나와요. 유스가 없을 때 이미 지금 서서히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기관은요. 자, 기관은 IT. 저가에서 들어올리는 가벼운 IT를 올리고 있다는 거죠. 자, IT의 실적이 터널 원드가 될 것이라는 유스를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내면서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협력업체들이 크게 상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지금 올라갈 때 모습을 유심히 보십시오. 주포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기관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아니면 양매수입니까? 오늘 숙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자체는 여기까지 보겠고요. 한 주 동안 제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들께 검사 맞는 시간이죠. 제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진이 62.3% 수익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CJ E&M이 21.3%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LG가 1.3%로 제가 수익 내고 판다고 말씀드렸죠? 예, 수익 내고 팔았습니다. 수익 내고 팔 수 있는 포지션까지 올라왔네요. 이 세 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계씩 한번 볼게요. 한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3%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이 종목 어느덧 60%가 넘었습니다. 아, 이때 우리가 9월달 9월 중순쯤에 9월 중순에 했다, 그죠? 9월 중순에 했는데 지금 주가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났고 60% 넘었습니다. 그래요. 농사는 이렇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매매해서 좋은 게 아니고 자주 매매해서 좋은 게 아니고 어차피 내 계좌의 수익이 올라와야 됩니다. 맞죠? 자, 10%, 10% 여러 가지 종목 종목 백화점, 종목 시장을 만들어 놓고 자, 어! 이 종목 대박 났구나! 자, 이 종목 아, 많이 빠졌는데 손절하면 되지 1년이 지나서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플러스가 되셨습니까? 아, 수익을 보셨습니까? 수익을 못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라고요? 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계좌는 그대로일까? 어설픈 분산 투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망치고 있습니다. 갈 수 있는 종목에 비중을 실어야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 바로 주포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진을 설명을 드리면서 주포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누가 안 빠져나가면 계속적으로 들고 있어도 된다. 저가에서 파는 것 자체는 아이러니다. 고가에서 팔아야지만 빠져나가는 거다. 말씀드렸죠. 이 포인트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가에서 누가 팔았나요? 저가에서, 이 밴드에서 저가에서 누가 팔았습니까? 기관이 팔았죠. 그런데 얘네들이 올릴 때도 기관이 또 올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아직까지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종목 따블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따블 되려면 아직까지도 한참 남았습니다. 30% 남았는데요. 한번 더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들어가 보고 회사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블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 홀딩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CJ, E&M 보겠습니다. 자, 금일 4만 2천원을 돌파했었는데 다시 또 조금 내려왔어요. 4만 1천 5백원으로 그래도 플러스로 끝나긴 끝났는데요. 이 종목군 일단 바닷권에서 많이 올랐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도 수익이 20%가 넘었습니다. 21% 정도 나 있는 상황인데 자, 21% 저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목표권 얼마라고 설명을 드렸죠? 4만 4천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은 4만 4천원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매수하는 것도 보여드렸죠? 매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 내서 팔 때까지 저하고 함께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판다! 오늘 팔겠습니다. 아, 오늘 이런 변동이 있어서 팔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좀 더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CJ E&M이 이대로 꺾이기는 힘들다. 올 한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4분기까지 3분기까지죠?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 미생이 완생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LG 보실 건데요. LG 보겠습니다. LG 참 아쉬운 종목이에요. 수익이 10%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실은 안 했습니다. 이익실은 안 하고 결국에는 1.5%입니까? 1.5% 1.3% 수익을 내고 팔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매수값 6만 3,200원이죠. 매수값은 높게 잡혔어요. 결국에는 어때요? 결국에는 수익을 내고 팔 수 있습니다. 빠지는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그 6만 3,200원을 돌파해서 올려와줍니다. 그래서 6만 4,000원까지 올라와서 팔 수 있는 자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빠지죠. 그런데 웃긴 것은 주포는 빠져나가지 않았다 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종목을 오랫동안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께 종목을 들고 왔으니까요. 마지막까지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러면 LG는 포트에서 제외를 하고 한진 그리고 CJ E&M은 더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떻게 이런 종목을 찾아낼까 비중을 크게 실을 수 있는 주포가 움직이는 종목에 대한 노하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수급을 찾을 때 어떤 부분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같이 칠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가겠습니다. 옴댁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오는 패턴이 뭔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투메이자리가 나온다. 그죠? 투메이자리가 나오고 내려올 때 거래량이 거래량 반대로 크게 증가를 하죠. 왜 크게 증가를 합니까? 누군가는 팔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팔고 나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수급적인 공백이 생기고 이 자리가 상당한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항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빠졌던 주가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오고 자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아 이번에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에 돌파가 가능한데 이때 뭘 보러 가 있죠? 양매수 양매수다? 양매수가 좋다? 아니죠. 양매수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독 단일 단일 매수체를 원합니다. 자 그게 개인이 됐든 기타 법인이 됐든 연기금이 됐든 금융투자가 됐든 투신이 됐든 누군가가 됐든 누군가에 의한 단일 매수체가 분명히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다. 왜? 그래야지만 얘가 사는 가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그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저가를 사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걸 알고 싶더라도 장중에 많이 샀구나 적게 샀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통계치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적극적으로 위에 매수효과를 먹으면서 매수를 했는지 아니면 밑에 매도효과에 걸어놓고 수동적인 매수 포지션을 취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단일 매수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두 가지가 나왔죠. 자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첫 번째 투매 투매가 첫 번째죠. 투매 두 번째는 단일 매수체 단일 매수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양매수였어요. 또 빠지죠.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와요. 단일 매수체.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고가군역에서의 매수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매도를 하고 나가느냐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고가 쌀 4, 2, 8 빼 쌀 때는 사고 비쌀 때는 팔고 빼고 맞죠. 고기 3으로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고가군역에서는 매수를 하는데 주가가 빠지는데 다시 맥점자리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 팔아요. 맥점자리까지 이상하다 그죠? 왜 여기서는 매수라고 여기서는 팔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얘네들은 사회봉사자들인가? 개인들에게 돈을 주기 위한 존재들인가?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기관은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적인 목적은 한 게 있어요. 외국인 자 기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주식하죠. 얘네들도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식 왜 하십니까? 저는 왜 할까요? 저는 뭐 봉사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물론 개미 투자자들과 함께 개미 군단을 만드는 부분에도 목적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다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는 집도 살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고 옷도 살 수 없습니다. 이 한 벌 정장 한 벌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바꿔야만 되는데 비싸게 팔아야지만 그게 돈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가에서 팔까? 저가에서 이게 이상한 거다. 여기가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바로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분이 제가 일반화의 오류를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책에 보시면요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N자형 파동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갭 상승을 딱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뭡니까? 아키스마크에 대한 부분이구나. 맞죠? 책에 다 나오시죠? 책에 나오잖아요. 반대로 하면 여기 N자형 맞죠? 그럼 여기서 두 번 이렇게 나가면 여기가 매도자리다. 일반적으로 얘기들 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공부 안 하고 말이 안 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공부 안 하고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에 오시는 분들 있으면 항상 강의에 해서 보여드리죠. 뭘 보여드립니까? 차트 패턴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80여 가지를 항상 보여드려요. 이런 패턴 이런 패턴 이런 패턴 N자형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100%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확률은 어차피 2분의 1 50%다. 왜? 왜 50%일까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한 개예요. 주식은 오르거나 내리는데 오르면 뭡니까? 아! 이 사람이 틀렸구나. 내리면 아! 이 사람 말이 맞았구나. 그런데 이 주식이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요. 아이고 그래 내 몫은 여기까지다. 빠졌다 올라갔으니까 맞는갑지?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근거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넣으실 건데요. 화면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적어놨습니다. 패턴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고 일일이 한 개씩 거래량에 대한 부분까지 계산을 해가면서 저항과 지지 패턴에서 여기서는 지지가 나왔고 다음에 가격대는 3분 올라가서 어떤 포인트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까지 제가 일일이 다 적어놓으셨습니다. 여기 일일이 한 개 다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하지만 이게 100%가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리냐면 차트의 패턴이 확률상 100%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나요. 바로 주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사고 들어오는 부분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양매수는 속일 수가 있죠. 왜 속일 수가 있습니까? 주가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적극적인 매수를 하든지 소극적인 매수를 하든지 수동적인 매수죠. 글씨가 참 제가 천재가 아닌데요. 글씨가 참 원래 천재는 악필인데요. 저는 천재는 아닙니다. 그냥 악필이에요. 적극적인 매수 소극적인 매수 그러면 적극적인 매수는 위의 효과를 먹어가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죠. 밑에 소극적인 매수는 밑에 효과로 계속적인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위에 거는 만약에 100억을 매수했어요. 자 밑에 방법으로 100억을 매수했습니다. 똑같나요? 주가가 마지막에 중가가 똑같을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자 위에 적극적인 매수를 보였던 게 100억이 아니라 50억을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은 10%가 올랐습니다. 자 밑에 종목은 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5%를 끝났어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뭘까요 이거는? 아 적극적인 매수를 보였구나. 이 오늘 들어왔던 이 50억에 대한 단일 주체가 왜 이렇게 적극적인 매수를 했을까? 자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매수를 천억 원을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매수를 했을까? 여기에 대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양매수가 들어갈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 대신에 단일 매수체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는 아 이 주포가 이 주체가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오늘 이 종목을 7%를 올렸구나. 강한 상승을 이끌어냈구나. 그 다음에 또 고가 권역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가면 아 얘네들이 빨리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미리 작업을 해놓는 거구나. 자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 저가 권역에서 매도를 한다는 것은 아 개인들 보고 빨리 빨리 나가라. 우리가 팔고 있기 때문에 나가라고 외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국전략도 그랬고요. 한증도 그랬고요. 신생인터내셔널 또 멋있어요. 도래의 케미칼도 그랬죠. 자 LG유플러스 CJ, ENN까지 다 그렇게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일반화의 오류 때문에 아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면 좋다고 하더라. 어디서요? 책에서는 하지만 책대로 해서 수익이 나신 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그게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N자형 파동대로 해서 그게 수익이 나신 분이 계십니까? 없다니까 그게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N자형 파동을 만드는 주체가 누군지 주포가 누군지 누가 N자형을 만들고 역N자형을 만들고 삼각수림 형태를 만들어가는지 이거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냥 여기 위에 저항권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아 시청자님 목표가는 15,000원으로 해드리겠습니다. 15,000원까지 홀딩하세요. 아니라는 거죠. 주포는 항상 TP 가격 TP가 뭐예요? 전문용어인데요. 목표가죠. 목표가를 항상 짜겠죠. 혼자 합니까? 아니죠.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얼마까지 올리지 그럼 안 다음에 이 가격대까지 옵니다. 얘네들이 짜고 있는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팔 때 이 주포가 빠져나갈 때가 우리도 팔면 되는 자리예요.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아 이 NJP가 끝나는 자리 아 이 가격대에서는 항상 저항권이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아 이 가격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와야지 아 이 가격대는 내가 20%가 되는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팔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 주포가 남아있으면 끝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저는 주포입니다. 수급 주체라는 거죠. 뉴스 못 믿습니다. 어 그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기대감 어떻게 믿어요? 그게 어떻게 언제 될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밝혀있지 어떻게 하면 하지만 빠져나가지 않은 종목은 결국에는 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할 종목은요 변형 패턴입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CJ E&M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죠? 자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자리가 니트 내려와서 다시 한 번 더 장이 되고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패턴을 봤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봤습니다. 맞죠? 자 이 패턴을 봤다면 오늘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 패턴 어 밑에 장이 지금 지지가 되던 가운데 이 자리가 투메가 나오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옮길게요. 옮겨서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일진 전개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죠?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더빙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 목소리 맞습니다. 자 일진 전개 한 번 같이 보실 건데요. 차트 어떻게 봐야 되죠? 숲을 봐야 되죠? 숲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크게 크게 한 번 보겠습니다. 자 크게 한 번 느려놓고 한 번 같이 볼게요. 헷갈려요. 맞죠? 헷갈립니다. 이게 단단한 그래 대충은 이제 눈에는 보이죠? 자 주봉으로 넘어가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니까 아까보다 좀 더 나아요. 조금 찾기 쉬워졌다. 아 대충 이제 느낌이 오죠? 어떤 자리가 지금 저항과 지지가 나뉘고 있는지 자리가 느낌이 되겠죠? 자 왜 이 자리가 되는지는 아시겠죠? 어때요?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잖아요. 지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맞죠? 그 자리 이 자리를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으로 넘어갔어요. 자 한번 같이 아까 그 자리가 7,490원이죠. 7,490원 7,500원 그 자리 한번 같이 볼게요. 돌파할 때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돼요. 돌파가 나오죠. 2월 12일 돌파가 나옵니다. 돌파가 나올 때 누가 사는지를 보셔야겠죠? 자 2월 12일날 지금 사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둘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12일 2014년 2월 12일 네 맞네요. 자 이날 참 아 이런 날 다 출석했어요. 개인들만 팔고 있고 외국인 들어와 있고요. 기관 들어오고 금융투자보험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이렇게 출석률이 좋은 날이 또 있을까요? 다 출석했습니다. 양매수다.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면 안 되죠? 시세를 꺾이게 되었습니다. 자 참겠습니다. 맞죠? 하지만 하지만 이 자리를 기준으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9560원까지 약 이 자리가 7400원이었으니까 25% 가까이 올랐죠. 하지만 양매수이기 때문에 시세적인 연속성은 없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하시고 자 이 자리에서 4월 4일 날 팔고 나가는데 하단에 보시면 기관이 또 팔고 나간다. 그죠? 4월 4일 날 같이 보겠습니다. 자 4월 4일 아하 금융투자 투신이 강하게 파는 날이었네요. 맞죠? 자 그 다음 날도 금융투자와 투신이 또다시 한번 파는 날이고 자 맞죠? 그 다음 날도 파는 날이었죠. 그렇구나 저 자리에서는 항상 파는구나 저가에서 7월 29일도 있네요. 7월 29일 7월 29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대충 이제 아시겠죠? 또 같이 보겠습니다. 7월 29일 금융투자도 300만원 팔고 그리고 투신도 1억 6천만원 치를 팔았습니다. 아하 저 자리에서는 항상 파는구나 저가군역에서 그렇게 당기전에는 반등이 크게 나타나는구나 맞죠? 하지만 양매수니까 우리는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으시면 안됩니다. 음 팔았구나 자 이거 또 있죠? 자 9월 2일 또 같이 보겠습니다. 아 금융투자는 금융투자는 그래도 이제 사주는데 사주는데 9월 2일 맞죠? 9월 2일입니다. 투신은 또 팔았어요. 자 투신권은 왜 저 자리에서만 항상 팔까요? 이상하다. 그죠? 왜 항상 저가군역에 항상 팔까? 맞죠? 세 번 다 그랬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예요. 의미 있는 자리잖아요. 왜 얘네들은 왜 저렇게 할까? 자 앞서 말씀드렸죠. 뭡니까? 자 칠판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투매를 하는 자리 투매를 보이는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하면서 들어온다. 그러면 의미가 부여가 된다는 거죠. 의미를 많이 둬야 된다. 그게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따라서 많이 사줘야 된다는 자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차트 많이 팔았다. 자 깨졌습니다. 9월 23일부터 깨졌죠. 9월 23일 24일 자 다시 25일도 깨졌습니다. 보겠습니다. 23, 24, 25일 자 볼게요. 23, 24, 25일 팔았죠 또? 또 팔았죠? 또 팔았습니다. 뭡니까 이제? 아 이 자리는 투매가 이루어진 자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단계가 완성이 됐다. 그죠?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자리에서 투신이 투신만이 사면서 종목을 들어 올려야 되죠. 간단하죠? 자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은 이제 관심용목에 편입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 이거 관심용목 오케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일반화의 오류 과정을 또다시 한 번 겪습니다. 지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나오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하 올라가겠구나. 어? 왜? 누가 사요? 9월 24일 아 외국인이 4억 9천만 원을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매수를 클릭하시게 됩니다. 아 그때가 죽는 날이에요. 자 주가가 계속 빠지죠. 자 그러면 2단계가 뭐가 남았습니까? 돌팔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그 주포가 올라가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아 아 애매해요. 맞죠? 자 확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아 뭔가 아 뭔가 애매해요. 왜 왜 왜 애매합니까? 어 끝을 닫아야 되는데 음 종가는 내려갔어요. 닫지를 못했어요. 조금 뭔가 미약하다 그죠? 미약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10월 23일 있네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10월 23일 아 이 참 웃기죠? 자 투시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만큼 많이 팔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만큼 많이 팔았는데 얘네들이 이 자리에 다시 들어왔어요. 이 말이 되나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짓을 왜 할까요? 뭔가 얘네들은 이 자리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뭐가 안 좋습니까? 끝이 안다 쳤고 두 번째는 매국인들이 매수를 했다. 양매수가 들어왔다.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쫓아가시면 안 되죠. 다시 보겠습니다. 아 갭이 나왔네요. 갭이 자 24일이에요. 이 갭이 나왔어요. 24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일 아 그런데 투신이 나갔어요. 아 이거 이 자리는 아니죠. 이 자리는 아닙니다. 외국인들 빠져나갔어요. 이 자리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자 고가군역에서 계속적으로 기간이 매수를 하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누가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자 아 투신이네요. 투신입니다. 보이시나요? 투신이죠. 고가군역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쫓아간다 만다 쫓아가면 안 된다. 왜? 투신이 사서 올려야 되는데 그 자리를 정확하게 돌파를 해놓고 물량을 모아내야 되는데 돌파해놓지 않고 위에 물량만 모아놨죠. 그러나 돌파하는 거를 봐야 됩니다. 왜? 가격 자체를 밑에서부터 차근차근차근 축성시켜놔야 됩니다. 고가군역은 모아놨지만 적가군역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매물군역은 뚫리지 않았다. 맞죠? 자 매물군역을 둘봐야 되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려옵니다. 자 내려오죠. 내려옵니다. 자 아 이때가 봐야죠. 12월 2일 둘봤잖아요. 제대로 거래량을 붙여서 제대로 뚫었습니다. 왜 이때는 안 되는지 아시죠? 밑에 내려갔고 올라왔기 때문에 자 12월 2일 보겠습니다. 이상하죠? 왜 얘네들은 또 나갔을까요? 그렇게 외국인은 많이 사놨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으면 팔아요. 그런데 두신은 이 자리에 모으면 다시 또 사주는 역할입니다. 자 밑에 뚫었어요. 위에 사줬어요. 자 얼마 샀는지 볼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형부하고 다시 아 내려왔죠. 다시 12월 12일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12월 12일까지 언제 돌파를 했나요? 자 이날 10월 23일부터 돌파를 하고 자 12월 12일까지 아까 며칠 했죠? 10월 23일 자 외국인은 빠져나갔고 기간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에 투신이 12억 원 자 연기금이 44억 원이 들어와 있죠. 하지만 연기금 비중을 많이 늘려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신은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없다? 있다? 왜? 투신이 살 때마다 주가가 팔뚝팔뚝 거리죠. 올라간다. 투신이 주인공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수에 대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언제 잡아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 팔아줘야 되죠. 누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세력이 팔아져야 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내려왔어요. 12월 15일 같이 보겠습니다. 오케이 매도가 나왔죠.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수를 하죠. 자 올라가네요. 다시 빠졌네요. 어? 빠집니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버텨야 됩니다. 어차피 올라갑니다. 자 18일 없잖아요. 거래량이 없어요. 빠져나가야 된대요. 안 빠져나갔어요. 중요한 건 안 빠져나갔습니다. 안 빠져나가면 보유합니다. 아 빠졌어요. 자 2% 빠졌네요. 19일 자 같이 볼게요. 19일 2억치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버텨야죠. 왜? 12억을 샀는데 2억 빠져나갔어요.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유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그리고 최근에 누가 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거죠? 이겁니다. 자 더욱 낀 거는 여러분 더욱 낀 거는요 우리가 순매수는 뭐예요? 매수 빼기 매도입니다. 자 그러면 매도가 없던 날 매수만 많이 들어왔다면 아 적극적인 매수를 많이 보이고 있구나. 맞죠? 자 그럼 매도를 한번 눌러볼게요. 최근에 어? 팔지도 않고 사기만 사네요? 어? 들어와 있는데 야 얘네들이 여기서 팔지도 않고 그냥 사기만 샀어? 맞죠? 자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진전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포는 누구라고요? 숙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공략을 한번 해볼까요? 이어서 제 종목 준비한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요 따다단 따다단 자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가 영 맥힙니다. 지금 자 방송 끝나고 난다면 빨리 코를 닦고 싶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준비를 했는데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뭔가가 네 일단은 이 기업은 뭐예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2016년까지 임플란트 의료보험을 시행을 하죠. 2014년에는 75세 자 2015년에는 70세 자 2016년에는 65세까지 임플란트 보험을 적용해 줍니다. 자 정부 정책을 갖추고 있는 종목 또 한 가지 더 중국에 대한 법인이 있죠. 진출을 한지는 꽤 됐어요. 2010년에 진출했기 때문에 자 뭐 지금까지 뭐 노랗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부터 실작에 대한 가시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 제가 볼 때는 주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포가 있어요. 그래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충 딴딴딴 보입니다. 맞죠? 하단 권역에 뭐 외국인도 들어와 있고요. 기관도 들어와 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립니다.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는데 제가 한 시간 동안 강연한 거 참고로 하시면 아 이게 여기에 누군가가 아 누가 조절을 하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매수가는요. 예 이미 좀 지나갔죠. 38,200원 목표가는 일단 살살 하겠습니다. 4만 3천원 손절가는 3만 6천 9백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법 강의 여기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이 많이 흔들려요. 박수권 안에 있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고 생각보다 더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포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좀 더 버티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1년 농사 그 종목으로 다 지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자 그러면 강연회가 있네요. 누가 있나요. 예 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상로 멘토 부끄럽네요. 무료 강연회입니다. 2015년 1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인천 굴포천역입니다. 8번 출구 동부중권 인천지점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현장 접수고요. 2시까지 오시면 되겠죠.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1월 18일 오후 2시 서울이네요. 공덕역 4번 출구 하나 대 투중권 공덕지점 하나금융 프라자죠. 건물 큽니다. 거기 오시면 되고 둘 다 무료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강연회에서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같이 들어보시고 함께 시간을 소중한 인연을 조금 나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물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날 오셔서 우리가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준비 준비해 왔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로 더 좋은 기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